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오늘은 3층인데 300... 이러부터 먼저 가볼까? 화단 꽃에 물주기? 그냥 주면 되잖아 물조리개로 모든 꽃을 피워주세요 246개라고요? 아 저 또 줄에 걸려가지고 물 쏟고 난리 났네 이거 그냥 물 주면 되네 들고 에? 금?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물 붓기 잠깐만 지금 바닥에 물이 찬 건가? 일단 한 번 줘볼게 야 왜 이렇게 빨리 자라? 아 이게 물 부으면 바로바로 자라는데 또 잘못하면은 바닥에 물 쏟아버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꽃만 피우면 되지 물 쏟는 거 내가 알바야? 여기다 물 계속 주면 꽃 더 자라나? 한 번 해볼게 아 물 계속 줘야 되네 야 이거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이렇게 주지 말고 이거 그냥 뽑아가지고 이거 뿌리면 되나? 오케이 야 잘하는 거 봐 이거다 야 이거 조심할 필요가 없지 우리 아빠 사장이야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날면서 다 줘버릴게 아 이거 안 줘네 와 이건 좀 아깝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야지 아 근데 이 조작이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다 물벼락 맞기 싫으면 님들이 사리세요 네 저는 그냥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 야야야야 끝났다 이거 호수 끝났다 더 이상 못 넣는데? 어 여기 있다 아 물이 안 나오네 이거 꽂으면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저기까지 끌고 오지? 여기 걸려서 못 넣나? 이 호수 잠깐만 호수가 중간에 있을텐데 그러면 어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? 이거 소화기인데? 없네 아 이거 아깝다 아 이 호수 왜 이렇게 짧냐? 아 내가 멍청했어 미안 요거를 여기다 끼우는 거지 그럼 요걸 요기 끼워 아아아아 아버지 이 회사는 제가 살립니다 저만 믿으시라구요 자 비키세요 꽃에 물 주고 있습니다 야 저기 위에도 있네 여기 물 주는 거 쉽지 호수가 다 있네 자 이거 밑으로 딱 하면 날아가고 날아서 옆방으로 지나갈 순 없나 옆방으로 못 지나가네 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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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다 또 끼우는 거죠 훨씬 길이 다 됐으니까 어어어 야 이거 왜 이래 아우 좀 짧다 저거 이쪽 밑에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순한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물 뿌리고 난리 쳐도 아무도 화도 안 내잖아 어 잠깐만 야 나 떨어졌다 떨어질 때는 아래로 해서 날면 돼 왜 못 나냐? 물에서는 또 못 나나? 다시 내려가야 되나? 어? 이거 어? 잠깐만 클났다 못 내리는 아 이걸 누룽내리웅 아 맞아맞아 아 지금 근데 문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오지? 이 호수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님들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물 이거 가만 올리기 없냐 다시? 여기 물을 어떻게 줘? 저거는 그냥 양동이로 퍼 담아야 되나 봐 아 이거 노동인데 이거 완전 뭐 이 정도는 하자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양동이 이거 퍼 담으면 돼 이 아저씨 뭐야 이거 주세요 여기 놔 자 이렇게 들고 가서 일일이 퍼 담아서 주면 된다 아 야 그거 쏘주면 안 돼 야 물 아까워요 아이치샤 아니 다시 풀 필요는 없고 잠깐만 요거를 이용을 하자 어 머리 쓰자 가지고 와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조준 안되나? 어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위로 어어 저 다일 것 같은데? 조금만 더 위로하면? 야 또 세 개만 더 피우는데 눈에 보이는 거 다 했는데? 어? 아 요거 아 장난하네 요거 세 개 있네 던지고 물에서 자라렴 한 개 마지막 아이치 자 완벽하게 수중 정원 야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저번 편에 제가 해보니까 괜히 뭐 깔끔하게 일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더 스트레스만 받고 도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응 가보자 영화 감상회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달라고? 영화 감상회도 하네? 이거 무슨 회사야? 얘 모으는 건 뭐 의자 들고 가면 되는 거지 질질 끌고 가면 되잖아 일로 오세요 역대급으로 쉬울 것 같은데? 한 명 벌써 모았어 또 의자 끌고 가서 얘 앉혀 청소하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님 저기요? 의자 들고 가면 원래 앉아야 되는데? 아 청소하는 걸 저 뺏어야 되는구나 주세요 제가 할게 이거 주세요 아니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위로 가 아아 이거 물을 저쪽으로 흘려가지고 저쪽으로 청소하게 유도하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 여기 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아저씨 여기 청소해 오케이 한 명 더 입사 어 저기 공룡 모자도 있다 잠깐만 요거 좀 낄게 갈아입기 오 이거 귀엽네 아 근데 난 솔직히 이거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이 일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짜증나 그냥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왜 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야? 아 이 양반 안 왔네 그럼 여기 코드 뽑아 뭐야 이거 여기 콘센트에 집착하는 사람이네 여기서 티비 보세요 요기 요기요기 가까인데 아 겁나 재발라 들고 오고 빨리 태워 아이씨 뺏겼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또 불 따라서 가나 본데 이거 물로 꺼여버려야 되네 그러면 옆으로 가겠지? 껐수 그럼 일로 오겠지?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유혹을 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불만 따라서 가는 것 같거든요 좀 손이 차가워가지고 이것도 꺼야지 그럼 아니네 촛불은 안 따라가고 아 이것만 따라가는구나 여기도 꺼 그럼 이쪽으로 가겠지 꺼 그러면 여기밖에 없을걸? 오케이 세 명 모았고요 아 이제 난제다 난제 이 양반 이거 어떻게 꽃이냐 티비를 못 보게 가려버려야 되나? 아저씨 오 죽입니다 아우 씨 티비에 싸가지고 티비 안 보이게 안 보이지? 비켜! 아 이 아저씨 좀 따돌려가지고 저기 꽂는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대신 오 대신 끼웠어 그 다음에 이걸 끌고 와서 그럼 이걸 빼버리면 이거 가지러 가겠지 아 저걸 보네? 티비를 따라가네 이 양반은 이 코드를 빼버리면 저 옆에 있는 티비를 보러 가겠네 이 마지막 티비마저 뽑아버리면 가운데로 가야되는데 가운데 지금 보세요 티비 안 나오고 있죠 프로젝트를 켜야지 머리 조심하세요 예 끼우고 이걸 빼버리면 프로젝트 보러 온다 아 이놈들 진짜 내가 일일이 자리에 모셔야 되고 진짜 아무튼 석세스 자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지금 보세요 12,000 달러 지금 저 파괴했잖아요 파괴를 많이 할수록 또 좋다는 분도 계셔서 요번엔 좀 작정하고 파괴 한번 해볼게 그 다음 판은 알았지? 그 다음 뭐야 수영장? 와 회사 복지 좋아 수영장도 있어 내가 다니고 싶네 수영장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해주세요 30개 이런거 요런거 그냥 들어가지고 이것도 장난감으로 치는 거겠지? 놓기 30번 해야 된다고? 아니 웬만하면 좀 이 인턴 한두 명 더 뽑아주면 참 좋을텐데 요 앞에 모아놓을게 어 일이 왔다 갔다 귀찮아 이건 뭐야 뭐야 밑에 폭포야? 못 내려가는데? 아 일로 한번 갈 수 있는건가? 어 수영장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다 또 불안하게 어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돼있네 이거 잡아 야 일일이 이렇게 잡으라고? 야 이거 너무 귀찮잖아 이거 야 일일이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다가 야 잠깐만 길 건너편에도 뭐 있어 저기 봐봐 공 하나 있거든? 아우 씨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물살이 조류가 있어가지고 어 반대쪽으로 좀 가기 쉽지 않네 일단 둥둥 떠다니는 것부터 일단 좀 모을게요 얘들만 다 모으고 나면 뭐 어려울거 없으니까 이거 잡아 요거 잡아 요거 잡아 요거 잡기 힘들어 어 뭐야 이거 못잡아 이거 봐 야야야야 안잡혀 야 이거 진짜 돋네 그냥 어 잡기가 없어 큰일났다 길막 길막 밀어 이렇게 올려야되나? 와 진짜 이거네? 진짜 굴려서 올려야되네 야 살발하다 어 저거 못잡게 만들어놨네 아 이 악마같은 제작자님들 이거 빨리 잡아야 빨리잡아 빨리 가 잡았 자 오케이 좋았어 작은건 그래도 잡을만하네 공은 굴려가지고 한번 가볼게 요거 컨트롤하기가 좀 거지가 않는데 굴리기 야야야야야야 뭐 뭐야 야 이거 너무 빡센데 굴리기 하니까 어 야 이거 이게 복병이다 어 일로 굴려 너무 빨라 아이씨 큰일났다 이거 잠깐만 이러면 머릿써야돼 어 이거 좀 어차피 헤맬거 같거든 못 굴러가게 원천봉대 다 시켜버리자 아 천재인듯 오케이 요정도면 됐지않을까 지가 뭐 아무리 커도 고무공인데 뭐 얼마나 굴러갈거야 이쪽으로 굴려면 제일 베스트인데 됐어 아 완벽해 어허 딱 걸렸어 샤워장 샤워장에 뭐 장난감 없지 오 야 근데 샤워실 디테일한거 봐라 물도 나오나 아 물은 안나오네요 아 여기도 공있어 더 커 공이 더 크다고 이게 뭐 어렵진 않은데 아 이게 좀 컨트롤하기가 좀 짜증나고 어 그냥 짜증나요 처음부터까지 짜증나 야 그리고 니들 좀 비켜봐 담소는 물에서 나누세요 아니 공이 또 저기있어 왜 오 좋아 여기 괜찮네 요 그림 오 야 이거 또 바로 올라가나요? 어 여기도 그대로 있어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그대로 가 하하하하 야 이거 여기 다 밀어서 걸리게 해버리자 다음에 하수구멍 막히듯이 한 번은 떨어지겠지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오오 좋았어 잘 썼어 잘 썼어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튜브를 이용해서 야 나 이거 왜 이렇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냐 야 밀어 좀 오케이 밀었다 여기 걸리죠 지금 기회야 저기 딱 걸리고 그 자리에 있어 어 오케이 야 다행이다 야 글로 가면 안되고 글로 가면 안되고 살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돼 아 그래 가만 vot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네 갈부터 아 야 멈춰 아 이거 속 터지네 진짜 수명 단축되는 느낌대 지금 아 님들아 하하하하 제발 진짜 미치셨어요 일단 모아둔거 다 치울게 자 펜스 치워 이거 뭔데 장애물들 비키고 가 잘간다 오케이 들어갔어 아 됐어 안전빵 처리 완료 입구에 너 좀 비키자 어 나 그러고 보니까 야 나 바본가봐 이걸 들고 오면 돼 오 오 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? 그럼 이거 저기 물에 떠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야 잠깐만 아 요건 내가 실수야 잠깐만 요 잠깐만 이거 파란색 공예 근처에 갖다 대면 아 이거네 아니 이거는 이 톰을 내가 들고 다니는 아 발상의 전환이었어 아 나 일일이 물건 옮길 생각밖에 안했네 여러분들 이건밀 아시겠죠?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야 비키아라 얘들아 형 지금 기분 안 좋거든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도 요 생각은 못했죠? 어 솔직하게 말하자 마지막 깔끔하게 요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우 야 껴가지고 나 못 오는 줄 알았다 마무리 굿자 자 이어서 바로 4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뭔가 좀 빡세 보이는데 어 뭐야 소독한다 감령 구역인가? 바닥에 쏟아지는 액체를 청소해주세요 헐 언제 다해 이거 어? 야 그래 이거 아 이거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続 coast 뭐야 사람 Gray 왜 탔어 아あ이차 방해하지 마세요 뭔데 아 저 양반이 제정신이야 지금 청소하는 사람 면접 앞에도 얼굴을 퍼대고 있어 야 비켜 야 그거 퍼지마 더이상 더럽히지마 그냥 야 그거 폰나르겠어 닦아지 말라고요 니임아 뭐야 이거 일단 비비면 다 닦이긴 닦이니까 계속 액체가 나와 이거 뭐 잠궈야되나? 아잉 잠궈야되네 이 양반 진짜 도움이 안돼 이거 안 잠궈면 계속 나오는데 계속 거의 다 정리 다 됐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많이 닦았는데 코드 뽑아 이게 중간중간에 작동을 안 멈추면은 계속 뭐가 되나보네 어 오케이 이거 야 원심불리기냐 뭐냐 이거 코드 어떻게 뽑아 와 저 반대쪽에 봐 반대쪽에도 액체 엄청 많다 아 닙 끄세요 열받게 하지 말고 아 저 양반이 계속 지금 방해하네 야 저리 가 맞는다 코드를 딴 데다 쓰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거 뽑아서 여기 끼우고 문이 열릴 아 이거 안 끼워지네? 뭔데 이건 코드를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여기 끼워야 이게 문이 열리는데 아 이거 안된다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이게 저 문까지 올까? 어? 아 안되는데 어? 지금 갑자기 생각 든건데 여러분들 이거 막 물건 튕기는 걸로 박살내는 것 같거든? 봐봐 이거 여기 끼우잖아 이거 왜 이제 새총 날리듯이 이렇게 해서 관을 박살내는건가? 아닌가? 박살내면 어차피 탱크에 액체가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점점 아닌 것 같은 삘이 나긴 하는데 잠깐만 안 깨지네? 답이 없는데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되지 뭐야 일로 통과가 되네? 아니 나 여기 통과하려고 지금까지 쎅 난리를 쳤는데 뭐야? 자 이거 잠금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뭐 통과가 됐네 아 밖에서 뻘트대봐 소용없어 이걸 막아야되는 거였어 더 이상 이제 액체 안오잖아 근데 이게 좀 가로막혀가지고 아 총구기가 저 안으로 못두가네 누리깨는게 핵심이다 그리고 새총 삼아서 아 너 뭔데 자꾸 방해하는데 일로와 야아아아 여기로 들어가면 돼 오케이 야 이걸로 그냥 뚫리네 아 나 지금까지 뭐 한거니? 아 너무 호모하다 이 게임 그냥 이거 하나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다 씻으면 되는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해야되는 게임이야 이거 머리쓰면 안돼 아 야 날아다니고 어 뭐 터지고 난리 났는데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99% 아 이것만 닦으면 끝이다 아 아 끝났습니다 어 스트레스 역시 인터넷 살면 힘들어 월걸 보면 받지도 못하는데 일은 겁나 빡세고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식물연구실이라는데 도만의 식물을 위해 수로를 연결해달라고? 아 저기 자동으로 분무 시스템이 있네 저기 물공급하라 이 말이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거 막겠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 연결해야 되지만 이거 초반에 쓰면 왠 아니야 연결해야 되겠지 어 일단 연결해둘게 이거 틀면 끝난거 아닙니까? 물이 일로 가겠지 이거 잠구나? 잠글게 일로 물 가겠지 뭐야 뭐야? 이거 틀어주겠지 벌써 많이 해결되버렸고 일로 물 가 아 요 놈을 이거 잠가야된다 잠가주고 이걸 요렇게 돌려주면 요것도 요렇게 반대로 이쪽으로 물이 공급되겠지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잖아? 그럼 호수 호수 가러가자 아 뭐가 이렇게 넓어 불안하게 와 땜이네 땜 여기다가 물을 공급한 다음에 쭉쭉쭉 빨아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뭐 그런 그런건가요? 이건 뭐하는거지? 어? 어잉? 요런거지? 이건 잔고고 슬라임 공급 차단 아 이거 호수가 많이 필요한거 같은데 보니까 파고 좀 하자 어 여기 호수 하나 있다 오케이 발견 아 이거 등장 밑이 어두웠다 이거 딱 떼주고 여기다 하면 되겠지 위에다 끼울 수 있나? 어? 이게 안된다고? 아하 되네 이 물탱크 여기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 물 공급됩니다 그러면 요거 해결됩니다 그러면 저기 물 가죠 이거 이쪽으로 돌려주죠 그럼 요기 물 공급됩니다 쭉쭉쭉쭉 물 따라간다 좀 재밌네 이거 물 따라가다가 앗 요기서 요걸 또 이용해줍니다 아 이게 첨부는 기구가 있어서 그렇지 요거 쓰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네요 오케이 어 완벽 이쪽으로 물 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거는 어 새로운 모양 꺾임 꺾임 탱크 이게 꺾임 탱크인가? 어 요거 좀 개상하게 생겼는데 요거 안될거 같구요 요건가 요걸로 되나? 요걸로 안될거 같은데 일단 보이는게 이거니까 한번 들고와봅니다 됐습니다 이쪽으로 나옵니다 잘못 연결했습니다 어음 야 이거 요렇게 꺾임 방향만 찾으면 돼 그럼 끝나 게임 끝 꺾임 방향 없습니까? 꺾임 방향 꺾임 방향 꺾임 방향 꺾임 방향 어 저기있다 아아 진짜 또 등잡이 씨 또 어두웠어 이거 쓰면 되잖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?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요 요기 또 문제가 이게 또 생기네요 그냥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하아 전 알았네요 요거를 요기 끼워줍니다 요걸 돌려줍니다 물 들어왔죠? 일로 물 들어옵니다 이거 풀어줍니다 아아 요건 뭐 우외로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일로 들어오면 안되구요 요거 올려줍니다 아까 올리려다가 일부러 안올렸는데 어 그쪽으로 들어가나요? 이쪽으로 들어가나요? 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죠 어 여기 물 모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쪽으로 아니야 요거 돌려 돌리면 뭐? 똑같은 결과가? 이걸 돌려야되나? 이쪽으로 가네 아 이건가봐 이쪽으로 물차게 하면 돼 옆에 요기 어? 끝났는데? 이거 돌리면 되잖아 이거 돌리면 끝인데요? 그럼 여기 물이 차겠지 그럼 여기 펌프가 여기로 빨아들이겠지 물 빨아들이면 여기로 들어오겠지 문 열어주면 야 아 힘들었다 아우 회사생활은 역시 힘들구나 전 대부분의 Rafale 아